. 바로 끼는데 자 리 pouvait까요? 자 리미트에 x와 a로 갈 때 gx의 fx는 알파다 x가 a일 때 이를 안 보여줘요 3개 뽑으면 보여주세요 자 x가 1로 갈 때 무슨 지수함수의 다항압수가 3으로 간다 이걸 만족시키는 상수의 AB에 대해서 A-B의 값이 뭐예요? 일단 이거는 이 북한이 지금 수렴을 했는데 여기다 1을 집어넣어보면 2에 0쓰기가 몇이 되는 거야? 1이 되고 1-1이니까 몇인 거야? 0이죠 이게 0 그냥 집어넣어보니까 그럼 이게 뭐 분의 0 뿌려야 되는 거야? 0분의 0 뿌려야지만 내가 수렴이 가능해지겠네?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보면 뭐가 나와야 돼? 0이 나와야 되니까 일단 이분식이 만족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야겠죠? 그럼 B 대신에 우리가 뭘 넣어볼까?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봅시다 EX-1은 마이너스 1인데 내가 AX-1 해도 상관없죠? 다문아 A를 확대되면 뭘 거야? 이렇게 됐네 그렇죠? 그 다음에 뭘 보냐면 두고 있나요? 아까 혜림아 X가 0으로 할 때 EX-1이 아까 어디로 갔었어? 1로 갔었죠? 잘 듣고 있지? 지금 이 지수는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? 이것도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? 0골일 때 우리 아이들 다항압수를 붙일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도 보니까 얘도 보니까 X가 어디로 가고 있어? 1 얘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?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뭘로 붙일 수도 있는 거야? 다항압수별로 붙여도 상관없죠? 이게 0 붙여를 할 때는 얘가 지금 다항압수랑 비슷해지니까 그때 다항압수가 누구랑 써도 된다는 얘기에요? 6Y-3 이 지수를 그대로 써도 상관없다고 분의 A X-1을 내는 건 거죠?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? 축축이 돼가지고 뭐가 되는 건가요? A가 된대? 그럼 그게 뭐라고 적혀있어? 3이라고 적혀있는 건가요?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? 진짜 다 알아들었죠? 그럼 B는 뭐 건데? 3 그럼 3 플러스 3이 뭐죠? 하면 죽겠나? 내려가 볼까요? 얘도 봅시다 얘도 지금 분 뭐가 어디로 가고 있어? 0 0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위에도 지금 내가 0을 대입했을 때 뭐로 가야 돼? 0으로 가야 돼 그럼 얘는 루트 B-2가 몇이란 얘기야? 0 0이란 얘기죠 그럼 루트 B가 뭐란 얘기야? 2 오 2란 얘기네 그럼 B가 몇이란 얘기야? 4 4란 얘기야 그럼 이게 4, 4, 4, 4 이렇게 되는 건 뭐죠? 4 잘 알아들었지? 그 마음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0으로 가네? 그럼 이 아이를 우리가 뭐로 고칠 수 있는 거야? 4만으로 고칠 수 있는 거야 그치? 그러면은 Limit X가 0으로 갈 때 너는 아마 X랑 비슷할 거에요 루트 AX 플러스 4 마이너스 2는 2분의 1일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갔나? 물이 이거 뭐 해보면 돼? 이해 좋아? 유리화 유리화 해보면은 풀리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0분의 양꼴이니까 못 푼단 말이야 자 유리화 해보면은 얘는 루트 AX 플러스 4 플러스 2를 곱해야 되니까 분 자가 뭐가 되는 거죠? AX 플러스 4 마이너스는 뭔가요? 4 그러니까 차차차차차차 이렇게 되는 거죠? 그 다음 여기는 X에다가 루트 AX 플러스 4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거든? 맞아 야야야야 맞나? 네 그럼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될 텐데? 축축축 축축이 되니까 0분의 양꼴에서 벗어났죠 그럼 이제 X에 0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? 0 딱 집어넣으면 뭔데? 4분의 2 몇이라고? 4분의 뭐야? A 이게 몇인 거야? 1인 거네? 그 말은 A가 몇인 건 거죠? 2 그치 2가 되는 건 거지 그럼 풀 수 있겠죠? 2랑 B가 나왔습니다 들어갑시다